일단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정말 국내 팬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많이 계시는 거에요 다들 비가 너무 많아지는 때문에 방귀 흘리지 마시고 알겠죠? 고맙습니다 네 지금 황태흥의 슈퍼 슈퍼 많은 분들 즐겁게 계속해서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블록의 축제 서울박스카 피고농의 기간도 많이 많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아쉽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곡 중 마지막 곡 한 곡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고객님 얼마나 많아요 네 마지막 곡은 바로바로 퍽퍽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